선수가 스트라이크아웃 두번째 타석입니다. 투수는 차우찬 타석의 김상현 2구째입니다. 1앤원 지금 윤석민 모짱이 차우찬의 볼배합도 상당히 좋습니다. 두 투수들 다 지금 볼배합이라던가 모든게 완벽하게 잘 던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는요? 1앤원 3구째 2앤원 역시 김상현 선수가 좀 의식을 했어요. 저는 요번에 파울이 났습니다만 저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스윙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파울이 났지만은 중심타자에 필요한 것이 그런 것들이죠. 재스윙을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저런 스윙을 하다보면 투수들이 움찔하게 되니까 자기가 유리한데도 손이 이렇게 실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투앤원 바깥쪽 투앤투 자우찬 선수가 지난해 승률왕이었고 투구폼을 조금 바꾸면서 제구력도 조금 좋아졌고 자신감이 생겼다는게 일단 지난해 승률왕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겨졌어요. 베이스 맞습니다. 베이스 맞습니다. 1위 타수입니다. 최희섭 3루 돌아서 멈춥니다. 최희섭 3루까지 김상현 2루타 지금 김상현 선수가 2루타 치고 지금 오른쪽 베이스 돌면서 약간 삐끗한 모양인데요.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 컸어요. 네 거의 그 펜스 상단이 맞았습니다. 네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자 이번에는 아 또 판매네요. 아 예 네 높은 공 놓치지 않고 우중아 쭉쭉 뻗는 공 최연접성이었습니다. 최연접성이었는데 좀 볼이 그 좀 밀려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볼 개수가 지금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악력이 내가 볼 때는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여기서 말이 걸리는군요. 아 예 여기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양 팀 선수 모두 초반에 부상이거든요. 그럼요 예 일단은 경기하기는 괜찮은 것으로 보이고요. 자 기아가 지금 4번 타자와 5번 타자가 3루와 2루에 있어요. 둘 타자 연속 두 개의 안타로 좋은 기회 맞습니다. 원아웃이거든요. 예 삼성이 이제 수비 위치를 좀 전진수비를 하겠죠. 그리고는 6번 타자 김주형과 연결입니다. 3루에 최희섭, 2루에 김상현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원아웃에 2, 3루단 말입니다. 그렇죠. 특히 1루가 지금 비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런 타석에 들어가 봅니다. 워낙 2, 3루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투수 입장에서는 걸려도 좋다는 그런 투수를 한단 말입니다. 말로작전도 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생각이 복잡해져요. 과연 승부가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볼을 걸리는 건지 투수 입장에서는 유인규를 계속 쓸 거예요. 어차피 하면은 와나와 말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유인규를 쓰겠죠. 2루는 스윙 타자와 투수의 그 수싸움이 지금이 가장 지금이 진짜 순박한 순간이군요. 볼 간툭 원에만 타석에 저럴 때 또 의외로 멍청 직구를 들어버리니까 그렇죠. 네 3골째입니다. 투자 3과 2로 뒷골파울 이 삼성은 지금 전진수비하고 있고 네 스프리시프트가 김주영이 오늘 처음 나와서는 2루 땅볼 두번째 타석입니다. 주자는 3루와 2루에 두 주자가 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바로 또 유인규를 쓰겠죠. 체인기업성이나 바깥쪽을 쓰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바깥쪽을 요구하네요. 펜환 어 지금 잘 등진 거예요. 김연 선수가 대체를 잘한겁니다. 지금 커트에 일단 김주영도 일단은 1,2강이 3루간보다 1,2강 쪽에 안타를 만들어 놓은 것이 팀을 위해서는 물론 좋겠죠. 그렇죠. 여기다 공이 바깥쪽으로 나오니까 그냥 밀어 치는군요. 예. 지금은 퍼크 볼승입니다. 딱합니다. 볼카운터는 투앤원 원아웃에 리더는 상루와 2부에 있습니다. 타석에는 김주영 지명타자입니다. 투수는 차우찬 아 지금 완전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